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다주택 중과세 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요. 특히 이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관련돼서 중과세를 받는 분들이 꽤 나오는데 사실은 중과세인 줄 알고 파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과세가 아닌 줄 알고 또는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다가 오히려 중과세로 잘못돼서 중과세까지 되는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정확히 좀 알려드리고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세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세금이 이렇게 주택값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같이 한번 세무사가 세법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지난번 파리대책에서 도입됐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투기적에 한해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있었는데요. 파리대책에서는 투기적에서 확대해가지고 조종 대상 지역으로 확대해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들,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부동산 투자, 특히 주택에 관한 투자는 우리 세법에서 정부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는 주택 투기와 관련돼서는 투기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종 대상 지역이 있는데 부동산은 주택을 어디다 사야 되냐 물어보면 첫 번째 투기 지역에서 하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기 지역에서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 지역에서 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디다 사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사라. 세 번째는 어디다 해요? 마지막에 그래도 돈이 가장 적게 남은 분들은 조종 대상 지역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동산을 투자할 만한 곳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죠? 집값이 안 오른다는 얘기죠.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SRT나 KTX가 연결되고 또 휴양지로서 적합한 지역에 집값들이 아마 일부 좀 급등하는 지역이 있긴 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국은 집값은 여기서 오르기 때문에 조세 정책도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리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주목해야 될 것이 올해 금년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조종 대상 지역에서 중과세 규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해야 되고 이 중과세 규정이 어떤 모순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지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도하는 집 양도하는 주택은 조종 대상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조종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조종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집 지금 긴장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인천광역시는 조종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종 대상 지역은 지금 서울 전역, 서울의 25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당초 지정 7개 지역 광명, 과천, 남양주, 그다음에 고향, 하남, 성남, 동탄, 이신도시 그다음에 8.7대 쪽으로 이번에 또 3군데가 추가로 지정됐죠. 구리시, 그다음에 안양시, 동안구, 그리고 광교, 택지개발지구 이 3지역이 추가로 조종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3개 지역이 추가됐고요. 부산에 7개 지역이 있는데 기장군 중에 기장군은 지금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6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여기에 있는 주택들을 양도할 때만 중과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주택을 지원하신 분들은 중과세 걱정할 필요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다음에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집 할 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집을 양도하는 분들만 중과세에 긴장을 하시라. 집중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도하는 집이 조종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집을 팔 때만 중과세가 된다. 두 번째 이게 좀 어려워요. 보유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보유주택 즉 중과 대상 주택은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집을 중과세 하는 게 아니라 투기가 가능성이 있는 주택만 지금 중과 대상 주택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지역기준은 모든 주택, 여기는 모든 주택이 중과세 대상이 될 텐데 지역기준으로 정한 곳은 수도권하고 광역시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이 세 곳에 있는 곳은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 읍면 지역에 있는 것, 군 읍면 지역인 것은 뺍니다만 수도권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죠. 이 세 군데를 수도권이라고 말하고요. 광역시는 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세종특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주택은 금액이 1억짜리든 5천만 원짜리든 3천만 원짜리든 모든 주택이 보유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조종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를 중과세 되는 주택을 하나 양도했을 때 중과 대상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 세 채냐 헤아릴 때는 여기 있는 집을만 가지고 헤아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헤아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역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택이 주택수를 헤아려야 하고요. 가액기준이 적용되는 곳. 가액기준은 어디를 말하자면 이 지역기준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타도,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세종시에서 있는 군 읍면지역에 있는 것들. 이거는 가액기준이 적용되는데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주택만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팔락할 때 중과 대상 주택이 몇 채냐 헤아릴 때는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다고 생각해보죠. 천안에 2억짜리 한 채. 청주에 4억짜리 한 채. 구미에 4억짜리 한 채. 광주, 광역시. 광역시의 8천만 원짜리 한 채. 이렇게 있을 때의 중과 대상 주택이 몇 채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찾아보면 여기 지역기준에 먼저 해당되는 것은 가액 볼 필요 없이 모두 해당이 되고요. 지역기준에 해당 안 되는 것은 가액 3억 초과하는 거니까 이걸 하나하나 보면 천안은 지역기준에 해당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액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중과 대상 주택수가 아니죠. 청주는 어떻습니까? 지역기준에 해당은 안 되지만 가액기준에 해당되죠? 3억 초과하는 거니까 이거는 포함이 되는 거고 구미권은 어떻게 돼요? 4억 원이니까 3억 초과하니까 해당이 되죠. 광주, 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지역기준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양도할 때 중과 대상 주택수는 이거 포함해서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어떻게 되죠? 1세대 4주택자가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자 중과세가 아니고 3주택 중과세가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율, 최고 세율이 42%에다가 20%를 가산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또 6.2% 가산하면 결국은 68.2%의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 규정 중에 여러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 한 번 찾아보죠. 이 규정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한 번 볼까요? 지금 보세요. 청주에 있는 집 4억짜리 이거 투기 대상으로 사놨을까요? 구미에 있는 4억짜리 이거 투기 대상입니까? 광주, 광역시에 있는 8천만 원짜리 이거 집값을 올릴까요? 자, 집값으로 투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사는 집들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 한 채가 어떻게 되죠?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집을 먼저 팔까요? 시골집을 먼저 팔까요? 서울집을 만약에 여기 있는 집을 내가 3억 사가지고 13억에 팔아가지고 결국은 10억의 양도 차익이 났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2%의 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이 6억 8천 나오는데 이분이 미치지 않고는 이 집을 팔 리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중과세를 안 받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안과는 상관없어요. 청주집 이거 4억짜리 팔아서 없애버리죠. 그다음에 구미집 팔아서 없애버리죠. 광주집 팔아서 없애요. 그러면 이 세체를 팔아서 없애버리면 서울집은 어떻게 되죠? 중과세를 안 받잖아요. 천안집까지 없애버리면 비과세 받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방에 있는 이 집들은 본인이 양도할 때는 중과세를 안 받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조정대상적이 있는 집들을 팔게 되면 이 집들 때문에 이 집이 서울에 있는 집이 중과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까요? 지방에 있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집 조정대상적이 있는 집이 중과세가 된다면 지방집을 먼저 처벌해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져요? 지방에 있는 집은 공급 물량이 많이 넘쳐나니까 지방권은 주택값이 떨어지는데 반해서 서울은 어떻겠습니까?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려고 서울집을 안 팔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똘똘한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양도를 하면서 그걸 중과세를 하면서 그걸 팔 때 중과세를 하면서 왜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조정대상지역도 있지도 않은 다른 투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지역에 있는 집들을 보유주택수에서 계산하게 만들어놔서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만 남겨놓고 먼저 처분하는 그런 악순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집들의 주택값은 공급 물량이 넘쳐나서 가격이 하락 추세가 가고 서울에 있는 집들은 결국은 처분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똘똘한 집 한 채로 남겨놓기 때문에 서울집은 공급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중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핵심적으로 잘못된 것 하나가 중과세를 하면서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세와 보유하는 주택의 중과세 대상을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제 생각은 이걸 똑같이 규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양도하는 주택을 중과세 하면 보유주택수 계산할 때도 조정 대상적이 있는 집만 주택수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골에 있는 집 지방에 있는 집들이 애매하게 애매하게 이걸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집이 중과세 돼가지고 먼저 처분하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이 규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 입안자들께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주택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지만 지방주택의 공급 물량이 남아들고 서울은 부족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하나다고 당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영향을 미쳤다고는 제가 보기에는 보위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볼까요? 파리부동산대책은 파리부동산대책이 세워지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중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도입된 취지가 뭘까요? 도입된 취지가 수요 억제책이에요. 수요 억제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관련된 규정들은 모두 수요 억제책이에요. 수요를 막아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수요를 억제해가지고 가격 안정을 해보였다.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축소가 되면 공급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가격 하락은 올 것이다는 것이 시장 공급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논리겠죠.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을 해서 다주택 중과 규정을 도입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세제로서 적정하다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조종 대상 지역에 한정해서 중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핀셋 대책이다. 옛날에는 조종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기준에 해당되거나 가입 기준에 해당되거나 무조건 다 중과세를 했거든요. 투기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중과세들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조종 대상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있는 곳에만 중과세를 하도록 만들어서서 핀셋 정책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보세요. 8.2 대책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모두 중과세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2 대책 이전에 구입했던 분들 종전에 구입했던 분들까지 모두 중과세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8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들은 중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그 수요가 억제돼가지고 시장에 안정화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은 8.2 대책 발표했는데 수요 억제책이 나옵니까? 기존에 이미 사보는 사람들은 무슨 수요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8.2일 이전에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중과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과세가 되면 이분들은 팔까요? 팔까요? 안 팔까요? 아까처럼 3주택자가 68.2% 시금이 나온다면 팔겠어요? 당연히 안 팔죠.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중과 대상이 걸려버리니까 못 팔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파구는 뭐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가서 중과세를 배제받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중과세를 배제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는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되니까 못 파는 거예요. 시장의 물량이 시장의 물량이 나옵니까? 결국 안 나오잖아요. 못 팔잖아요. 그 다음 사람들은 또 뭐예요? 자기가 다주택자라서 중과세가 되니까 종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세대를 세대별로 나누어진 세대, 분가된 세대죠. 분가된 자녀 세대들한테 이걸 증여를 하게 됩니다. 증여를 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 자녀들한테 증여가 유행입니다. 유행. 부부간에도 나눠갖고 있고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 자녀들한테 증여가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 세법상 5년 이내에는 양도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은히 이월과자라고 그러는데 5년이 지나서 팔아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가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5년 안에는 또 못 팔아요. 그거 어떻게 되죠?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거 4년, 8년 못 팔고 분가된 자녀한테 증여한 거는 또 5년 이상 못 파니 지금 시장에 물량 나올 것이 뭐 있습니까? 다주택자로서 중과세 되는 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남은 주택은 뭐예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지금 이제 남았을 텐데 1세대 1주택자는 서울에 있는 똘똘한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팔까 안 팔까요? 안 팔죠 당연히 한채 밖으면 더 팔겠어요. 자기가 똘똘한 데 사놨는데 이분들 중에 파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사나 봐야 잘 안 오는 데 있잖아요. 가격 상승이 둔화되어 있는 지역에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곧 더 좋은 투자처로 옮기기 위해서 파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어땠다는 거예요? 여기도 안 파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장에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래 절벽이 오는 거고요. 거래 절벽은 매물품기험상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까 수요는 어땠습니까? 수요는 지방 거 다 팔아버리고 똘똘한 서울 걸로 다 모으니까 서울 쪽에는 계속 수요가 있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께서 말 보기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1년에 5만에서 7만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분가된 세대수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 나홀로 혼자 살기 위해서 분가된 것 이런 것들 통계치를 가지고 아마 수요를 예측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방 강의를 가봤더니 지방에서도 의외로 서울에다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서울의 투자수요는 서울에 계신 사시는 곳만 투자수요가 아니에요. 전국에 투자수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급 물량은 없는 데 불구하고 신규 물량은 없는데 불구하고 기존 물량이 이와 같이 매물 품귀 형상이 일어나버리면 결국은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은 제가 보기에 이 파리대책 지금 정부에서도 그 안을 내놓기는 내놨습니다만 결국 파리대책 이전 것도 같이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파리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간세 규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파리대책 이후 또는 최근 8월 27일 이후 대책 이후에 취득하신 주택에 한정해서 중간세를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은 확대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수요공급 원칙이 대원칙이겠죠. 그다음에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시중에 유동작용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말씀드린 지금 말하는 세제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다주택 중간세 규정이 시중에 있는 기존 물량을 공급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세제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기존 물량을 공급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세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요것도 서울 집값을 올리는데 하나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께서는 고민 좀 해보시고요. 최근에 김현미 장관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어서 결국은 임대주택에 투자수요가 발생해서 결국은 또 수요가 급증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손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현행 세법에서 임대주택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길래 도대체 얼마나 큰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길래 김현미 장관께서 지금 과도한 혜택이라고 하고 있는지 앞으로 축소를 한다면 어떻게 축소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중에서 다주택 중과세를 받아서 중과세 받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68.2% 세금을 내고 누가 세금을 팔겠습니까? 전부 다 잘못 판단해갖고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반드시 팔기 전에 세무사님 세 분 정도는 만나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한 분도 안 됩니다. 세 분 정도 만나서 판단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유형 중에서 많은 거 다주택 중과세 규정 제1 유형 첫 번째 제1 유형부터 말씀을 해봅고요. 주택수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주택수 계산 주택수 계산은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이 까니까요. 오피스텔 분양하신 시행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십니다. 이 광고가 익숙해서 들으신 분들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즉 주거용도로 쓰면 주택 비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거를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일반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택이 주거용도로 쓰는 세입자가 전입에 들어왔는데 계약서를 쓸 때 특약상을 이렇게 쓰시죠. 세입자는 여기에 주민등록을 견입을 안 하고 산다. 그렇게 특약상을 쓰셨는데 전입을 하고 살아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국세청 전산망에 주택이 이것을 확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택수세 들어가 버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도로 쓰면 주택이고 주택이 아닌 걸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 사업자 등록이 일반사업자로 등록됐다고 해서 주택수세에서 제외해 준 것이 아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명주택이 있습니다. 교명주택. 교명주택은 우리가 보통 주택과 상가가 같이 겸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택이 60평이고 상가가 40평인데 이거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처분하면 주택이 더 크죠. 그랬을 때는 이거를 뭐라고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줍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이 아니고 주택이 40이고 반대로 상가가 60인 복합건물이 있어요. 주택이 더 큰죠. 이때는 그러면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가가 더 크니까 이건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주택은 아무리 적어도 이건 주택이 한 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명주택 갖고 계신 분 중에 기타 건물이 더 크고 주택이 작은 것들 이것도 주택 속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유형으로 많으신 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무허가주택들입니다. 무허가주택 예 자 무허가주택이요. 무허가주택들은 일반적으로 자 무허가주택들은 허가를 안 받고 지은 집을 말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없습니다. 보통 거래하실 때 계약서에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허가주택이라서 또 규모가 작아서 이것은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수에서 놓쳐가지고 이거를 주택수에서 나중에 걸려드는 바람에 비과세가 안 되고 다주택 중간 규정이 걸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제가 제가 또 제일 많이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면 잔금을 내기 전에 잔금을 내기 전에 권리 의무 승계를 하면 승계를 하면 결국은 수 분양자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넘길 수가 있어요. 취득선이 한 번밖에 안 물린다는 거죠. 그런 관점 때문에 잔금을 내기 전에 권리 의무 승계를 해서 파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지정되면 잔금 지정일까지 만약에 잔금을 안 내시면 어떻게 되죠? 연체료가 붙죠. 연체료가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잔금 지정일까지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팔린 분양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머리를 좀 쓰시냐면 예를 들어서 5억이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잔금을 2억을 내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을 다 안 내면 연체료가 많이 붙으니까 예를 들어서 1억 9800만 원까지 내고 200만 원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잔금 다 안 낸 것은 맞죠?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남겨놓은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집을 처분했을 때 이 분양권은 권리냐 주택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행 우리 세법 대법원 판단은 이렇게 소액밖에 안 남겨놓은 잔금은 권리가 아니라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 유형 두 번째는 뭐냐면 세대 세대의 본 판단이 잘못된 것들이에요. 제일 많은 것 그중에 하나가 위장 전입을 위장 전출을 해가지고 세대분리한 것들입니다. 위장으로 세대분리하신 분들 부모 자식지간에 같이 살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도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도 생계를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걸 세대를 분리시켜서 부모님도 한 채 자녀도 한 채 가진 것처럼 해서 부모님 거를 또는 자녀 거를 비과세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위장으로 세대분리했다가 걸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적수되는 확률도 너무 많고 그래서 반드시 실제로 자녀들을 세대분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녀가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부모님도 집에 한 채 있고 자녀도 한 채 있으니까 부모님만 슬쭉 차남이 모시고 살고 있으면 장남이나 장녀 앞으로 보내셔요. 그래가지고 세대분리한 것처럼 양도를 하셔가지고 비과세 받는다고 하셨다가 세대분리가 허위라고 생각하면 중과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절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세 분께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서 이렇게 허황되게 황당하게 과세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챙겨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황금알까기 2부 이슈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완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시장입니다.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중심을 잡고 투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만큼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울 부동산 상승의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세미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방송시간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항상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잡혀있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주시고 꼭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셔서 원래 주 1회 편성되었던 세미나를 주 2회로 늘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보실 도표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약 12% 2017년 한 해 1년간의 상승률을 이미 돌파한 상태이다라는 보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잘 체감이 안 될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4억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 되겠고요. 초록색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또 이 파란색이 2억 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색이 1억 원 이상 상승한 지역들인데요. 가만히 놓고 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 지역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온 정확히 1년 후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파리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100% 실패한 정책이 맞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부에서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정치인들도 있고요. 관계 당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때가 되면 나와서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거대 담로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재와 마찬가지로 주택 역시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신규 주택의 공급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고 주택 거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양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규 주택 서울의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재고 주택도 있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들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약 360만 호의 주택이 있는 상태인데요. 신규 주택 또한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했을 때 수요가 훨씬 더 압도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멸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고 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이 있다고 해서 항상 모든 주택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에 의해서 각종 규제책에 의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매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매물을 희소하게 만드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서울의 주택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주택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입주 물량 대비 더 많은 멸실물량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멸실물량 쉽게 이야기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서야만 하는 아파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이 입주 물량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죠. 서울의 몇만 호 수도권의 몇십만 호를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강변을 하시지만 이 멸실물량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6년도까지의 통계만 발표된 상태이고요. 아마도 올해 연말쯤 돼서 2017년도 정확하게 몇만 호가 멸실되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추이를 보시면 대략 한 2만 5천 호 정도의 멸실물량이 잡혔고요. 갑자기 2016년도 넘어와서는 4만 2천으로 늘어납니다. 멸실물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2017년 멸실물량은 아마도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입주물량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택의 소멸과 그리고 신규 공급은 매년 고르게 나타나야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멸실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붕 뜨는 기간이 없이 멸실과 입주가 계속 고르게 나타나야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야심차게 발표한 파리대책에 의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얼마 전에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정확한 분석자료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증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인데요. 입주 물량 뿐만 아니라 재건축 멸실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순증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실제로는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셨을 때 우선 강남구를 보시겠습니다. 멸실물량을 감안했을 때 2016년도 마이너스 1965가구 그리고 마이너스 1572가구 실제로는 주택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1098가구 그리고 2017년도 590가구인데요. 미약하나마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에는 반포주공 1단지가 제외되어 있죠. 반포주공 1단지만 해도 3600가구입니다. 마이너스 3600을 여기에 계산을 해보시면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 4구로 확대해서 보시면 송파구 마이너스 3591가구를 기록하고 있죠. 2017년도 송파구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오히려 강남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6006가구 이렇게 주택의 신규 공급과 그리고 실질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까지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있는 강남 4구 부족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수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주택 멸실에 의한 또 주택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은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주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약 360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중에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점점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부가 발표했던 파리 대책 이다라는 점 뜯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증여 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다주택자들이 좀 시장에 그들의 물건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리 대책을 발표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선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역사상 최대치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5만 4,655건 2018년 상반기 증여 거래 건수이고요. 서울의 아파트만 헤아려 봤을 때 7,940건 역시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하반기에 통계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가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혹은 양도세 2월 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소 2년에서 5년간은 함부로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 하더라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아파트를 시장에 함부로 내던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시면 단기는 4년 그리고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웬만해서는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4년 혹은 장기 8년 이 기간 동안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역시나 역대 최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이죠. 이 모든 숫자가 이제는 시장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존 재고 주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시장에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항상 수요가 앞서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계속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고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애 어떻게 하면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화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만 전화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주시고 예약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모두 다 갖고 오시면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즈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되겠죠. 파리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을 좀 잠잠하게 안정을 시키고 오히려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1년간 시장을 관통했던 하나의 철칙 하나의 원칙과 같은 것이 있었죠. 똘똘한 한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조세 중과세를 시행하면서 지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까지 그 숫자에 산입을 시켜버리게 된 것이죠. 지방에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지방 근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두셨다가 잠깐 놔뒀던 주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건간에 이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팔아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방에서 맞이하게 된 조선산업 불황을 비롯한 불경기가 맞물리면서 지방부동산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파리대책 이후 서울과 서울 주요지역과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시세 양극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남 사고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용산 8.3% 마포는 8.4%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참담하죠. 울산 마이너스 6% 경남 마이너스 6.5% 그리고 창원 거의 마이너스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지 변료는 몇 억 단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면 최고치의 아파트와 그리고 최저치의 아파트가 거의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바로 정부가 만든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8월 27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신다고 합니다. 종로구 그리고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대한 투기 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역사를 통해서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투기 지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무의미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버블세븐 기억하실 것입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 국가에서 공인한 투자 유망 지역이 되는 것이죠. 투기 지역 지정 이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LTV, DTI 일텐데요. 대출이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혀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정말 현찰 유동성이 풍부한 더 큰 부자들한테 투기 지역의 부동산들이 손받김이 될 뿐 실제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택지 개발로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하시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세월에 택지 지정을 할 것이고 어느 세월에 수용을 하고 또 어느 세월에 개발과 또 분양과 입주까지 이룰 수 있을지 일단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의 택지 개발 예정지들 가만히 위치를 살펴보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거지로 이러한 정책을 펼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거 미분양이 쓸데없는 미분양을 정부가 나서서 양산하는 꼴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왜 간과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추가로 규제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이야기됐던 개발도 보류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발 과거 역사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다 라는 것은 모두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저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았다 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27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건드렸었죠. 터뜨렸다가 그리고 또 슬쩍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가하겠다라고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도 보셨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나서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요일날 전격 발표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작년도 말입니다. 12월입니다.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들 이 원문을 그대로 실어드렸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이고 있죠.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그래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를 하고 적극 장려를 하고 그 결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정부가 이것이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정책의 혼선을 빚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 실제 현재 발표되고 있는 몇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번 정부에서는 웬만해선 집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미 국민 정서로 굳어졌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부 비판은 잘 안하는 편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뭐 여러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돈은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돈으로 1년 전의 부동산을 이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유형을 달리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혼선을 빚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명백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하에서 내 중심을 잡고 어떤 유형에 어떤 부동산에 내 예산하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오늘 다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수익이 내기나라는 주제를 갖고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내가 참석 가능한 시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갖고 있는지 접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뿐만이 아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시장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가이드와 함께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장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은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만 잘 잡으시면 이 시기가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냉정한 이야기지만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부동산 상승기에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